요리는 조금 하지? 내가 제일 잘하는 거야? 요리 잘하는 척했어, 나는. 나는 지금 하나씩 가. 우리 기타에. 아침을. 네가 그런 반찬이 아니야? 거짓말이 아니라 오해. 우선 오해. 지금 이번 삼색기는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훨씬 옛날로 돌아와서 정말 좀 덜 주려고요. 하필이면 이번 시즌. 되게 요리 못하는 사람들만 불러놓고 덜 주면. 아니, 그런데 누나 이제 저희가 어차피 이 프로그램 컨셉이 저 자연의 재료만으로 또 누나 울지 마세요. 검색해도 돼요? 아유, 뭐. 제가 말에 검색해드리고. 검색하면 할 수 있어요. 저는 누나가 진짜 요리를 하나도 못하는 줄 알았어요. 누나가 계속 난 못해, 못해 그러셔서. weile court한 próxima, 날씨가 아예 없네요. 당연히 한 게 wants. 하지만 A4용제 100억하게 적으면서 막 huhnini. 노력은 해봤는데. 맛있어. 아유, principalmente 그래? 2부터 의욕이 막 떨어지면서. 그거 맛없다고 그러면 맞아, 진짜. 하다가. 팀이 안 나지? 최촌에서는 내가 무슨 나을 통해서 그건 나을건데. 셰프님. 저기 셰프 이름. 셰프이라고 불러봐요. 세상에서 제일 불안한 셰프예요. 본인도 본인을 믿지 못하고. 고기 역대 최악의 쇼프가 콘셉트하는 것 같아. 최고 매력적인 쇼프가 됐어. 그냥 하자. 고기 많이 드세요. 저 언니 왜 달려가. 왜 달려가. 기름 어디 있니. 기름. 많이 봐왔어요. 아니 이 자리에서 몇 년을 하신 거예요? 오늘 왔어요 오늘. 맛없어도 먹기다. 고. 예를 들어 불은 누가 펴. 그러면. 제가 해야죠. 같이 해 같이 해.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 다 한 방에서 자죠? 원하시는 거 또 가서. 너 누구랑 같이 못 자? 아니 너 머리만 더는 자. 언니는 혼자 못 자거든요. 아니 근데 저랑 자요. 괜찮지? 뭐야 나 감기 독박이야. 나 외원도 싫어. 같이 자자. 내가 가운데. 옆에서 이렇게 손 잡아드리는. 걱정하지 마. 그래야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같이 씻고. 언니가 손이 먹고 자고 해야 돼. 내려놓으면 좋겠고. 맞아. 더위가 제일 걱정이에요. 더위가. 지치실까 봐. 기쁘자고 행복하자고 하는 건데. 더우면 짜증이 나잖아요. 사람이. 그게 제일 좋다면. 누구 행복할 거예요. 같이 있다면. 같이 있다면. 내가 운전을 할 테니 너희는 즐겨라. 여기 아름다운. 날씨가 너무 좋다. 아우 이렇게 예쁘다. 너무 예쁘다 진짜. 뭔가 맑고 깨끗해. 너무 좋다. 아 2km는 그냥 감당했다. 언니 긴장돼? 아니 처음이니까. 아 언니 봐야지. 어 처음이야. 긴장이 완전 잘하는데. 그렇지? 눈이 빠질 것 같아. 그래? 언니 눈 깜빡해야 돼. 계속 뜨고 있는 거 아니지? 길이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언니? 그래. 어깨 좀 내려. 긴장 좀 풀고. 다 길은 길로 통하게 돼 있어 언니. 잘못 가도 뭐 좀 돌아가면 되지. 길 따라서 쭉 가면. 언니 어떻게. 어딜 데려가시냐.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우리를. 진짜. 와 옥수수다. 아 그런 거다. 옥수수다. 어? 난리 났어 옥수수가 난리 났어요. 양쪽에. 사진 찍어 사진. 소원 빌려야 될 것 같아. 우와. 야 괜찮하다 진짜. 진짜. 어머. 다람쥐 다람쥐 다람쥐. 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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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람쥐다람쥐. 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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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람쥐다람쥐. 하. 온통 제 머리색이고. 지금 보호색인데, 보호색? 지금 보호색인데, 보호색? 은수빌 800m 남았네? 너무 좋다 뭔일이야 70m 떨어진 위치 지나간 거야? 아니지? 지도에 안 뜨는데? 저긴가? 아니, 여기 맞는 것 같아요. 차가 못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열려? 열리긴 열리는데. 열리네. 가볼까? 가보자. 쏟아이가 집 주인 같다. 아주 잘하고 있어. 우와! 어머, 옛일이야. 어머. 그렇지? 예쁘다. 예쁘다. 진짜 예쁘다. 대박. 주차를! 주차를! 여기 뒤에? 오케이. 오, 고생했어, 언니. 여기 너무 예쁘다. 텔리퍼. 텔리퍼. 텔리퍼 괜히 가져왔다. 나도 가져왔는데. 너무 예쁘다. 귀여워. 얘 더 귀여워. 이름 망하네. 우리 뭐 하라고? 이름 다 새겨졌어. 이거 감자캐라고. 여기 뭐 있나 보자. 재료. 이거 너무 예쁘다. 굵은 소금, 들기름, 찰기, 식용유, 진간장, 식초, 우츄, 설탕, 통깨. 다 있네. 그냥. 다 있네, 그냥. 다 있네. 아니, 쌀도 있고. 이거 너무 좋아. 그렇지? 빈대떡 같은 거 여기 붙여서. 맞아. 언니 또 바쁘다. 뭐야. 언니 같이 들어가. 이거 뭘까? 왜? 빅샤. 어? 덮어놨어, 무서워. 덮어놨어, 무서워. 덮어놨어, 무서워. 덮어놨어, 무서워. 그냥 안 쓰게 줘, 무서워. 건조기 같은 거 아니야? 뭐 건조하나? 어머머머, 콩나물. 어? 콩나물. 어? 왜 이리야. 왜 이리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계속 끼얹혀주는 거지? 아, 그래서 이렇게 덮어놔야 되나 보다 얘는. 꼼꼼해야 되나 봐. 진짜 아기자리. 어? 선배님. 그러면 방이. 이 방은 자는 방이 아니고 이 방이 자는 방인가? 야, 방 장난 아니게 많아. 이 방은 진짜 좋아. 방이 장난 아니게 많다고? 어, 이리 와봐. 여기도 방이고 여기도 방이야. 아, 좋다. 우리 방 하나씩 쓰면 되겠네. 응, 응. 같이 자기도 괜찮은데 왜 이래. 방 하나씩 쓰자. 어? 아니, 내 방 갖고 싶지 않아? 그러면. 어? 짐을 일단 풀까요? 어. 어? 음. 으음. 그리고. 음. 음. 불 피우는 데가 어딘지 모르겠네? 아니, 불 피우는 데가 어딘지 모르겠네? 아, 궁금해 죽겠네? 아궁이가 어딨는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 우리 아궁이 있잖아 아궁이? 어, 잠깐 나가봤는데 점심을 먹으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가자 우리 언니 흰바지, 멋쟁이 진짜 아이고, 아이고 불을 어디다, 불이 없어 어, 이거 뭐야? 내가 이거 봤는데 이거 화룻불 그냥 고기고 먹는 거 아니야? 여기다 해? 불이 이거밖에 없어 뭐 찾으세요? 불이... 불 어디다... 밥할 불이요 저기 저쪽에 보시면 저쪽에 보시면 벽돌 보이시죠? 네 네 네 벽돌로, 벽돌로 이렇게... 만들면 더 쳐졌으니까... 아... 간단한 만들면... 에? 뭘 만들어? 아, 아궁이를 만들라는 거지? 어디예요? 아궁이를 어떻게 만들어? 그냥 이렇게... 저희 아궁이 어디다 해야 돼요? 뭐예요? 벽돌 있고, 나무 있고... 벽돌 여기요 다... 벽돌 여기요 다... 쟁가요, 뭐예요? 벽돌 오... 좋지 않아? 저는 자주 생기고 있던데... 내 생각에는 이거를 우물처럼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래서 불을 펴서... 바람구멍을... 아궁이 이렇게 가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렇게 어디다 해야 돼? 여기 불을... 평평한 데다가... 이게 근데 무작정 쌓았다가 또 일을 두 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옮기기만 해봐, 일단. 그게 그 소리 아니야? 밥에 먹는 거 보면 나오지... 앞을 뚫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앞에 뚫고? 이건 바람막이 아니야? 이게 뭐야? 그럼 어떻게 가마솥에... 이걸 일단 테두리를 만들고 그걸 뭐지? 안에 또 쌓아서 일단 바람막이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바람은 일단 안 부는데 만들까? 밥 못 먹겠다... 아니, 할 수 있어! 그래, 이렇게 해! 하여튼 쟤가 올라갈 수 있게만... 이렇게, 그렇지? 그렇죠? 저 사이즈를... 사이즈를 보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 아니야, 아니야! 놓으세요, 놓으세요! 그래, 언니 놔, 언니 놔! 놓으세요, 놓으세요! 놓으세요, 놓으세요!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 아이고, 어려워! 이렇게... 더 좁아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일단 사이즈를 맞춰! 사이즈를... 줄여! 됐어, 이제 이 위에다 올려! 이거 좀 들어가! 안 하지! 근데 힘을 받으려면 언니... 뭐 이런 식으로 두껍게 해서 싸우면 되지 않을까? 왠지 그럴 듯?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리자는 거지! 사이사이에 넣어야 될 거 같은데? 이렇게 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그럼... 무거울게... 아니! 오늘은 일찍 자자! 네? 일찍 자자, 오늘은! 놀지 말고! 저기... 우리 케이블 설치하러 밑에 왔다고 그러는데 천천히 올라오면 되겠지? 네네! 테레비! 테레비 보실 거죠? 네! 그럼요! 볼 시간 있어? 강식당 봐야지! 근데 몇 층으로 싸야 돼? 불 피우고 그러고 뭐 굴내면 어지간에... 해야 되지 않아? TV가 안 나온다고 말씀드리면 될 거 같아, 진짜로! 안녕하세요! 이 방에 있거든요! 이 방에 이 방에 있거든요! 이 방에 이쪽에! 와, 진짜 옛날 TV다! 안 돼요? 나올 듯, 나올 듯 안 나오고 있어요! 어휴... 아휴... 된 거 같은데? 잠깐만, 3층! 4층! 일단 불 붙는 데 오래 걸리니까... 응! 근데... 먹을 걸 가져와야 불을 붙이자... 그냥 밥만 먹자! 일단... 참기름이랑 간장이랑... 참기름이랑 고추장이랑 비벼먹으면 돼! 언니, 우리 밭에 뭐 있는지도 봐야 되잖아! 일단... 쌀을 불려가지고... 물에 담가 놓자! 나 물 좀 마시고 와도 되니? 우리 보리차 좀 마시자, 언니! 보리차 좀 시원하게 마시자! 그래, 한 잔씩 하자! 어우, 더워! 여기... 어? 진짜네? 야, 발바닥이 너무 더러워! 뭐 한 것도... 나 뭐했어? 틀려왔다! 오늘 그냥 점져 먹어야 되겠다, 점져! 금방 해! 지금 11시 35분! 아... 왜 오후 갔지? 아우, 시원해! 하... 하...